전준호 홈호연을 타선 센터 쪽엔 없겠던 타구 한 점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타구 이호연 스타트 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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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그 아웃시오 아웃시오 길목에서 완전히 잡히고만 이호연입니다 야 이거 큰데요 자 일단은 지금 피그하는 과정에서 이재원 포수와 약간 좀 충돌이 있었던 것을 보이는데요 그 타구가 아주 짧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최지호 선수의 이 어깨가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군다나 이제 아 지금 피그를 태그하는 위치가 좀 어딘지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좀 머리 쪽에 좀 충돌이 됐군요 예 아 좀 위험한 위치인데 마지막 태그 상황에서 이 머리 쪽이 예예 네 일단 뭐 다행히도